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회상 1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더 지혜롭게 행하라 더 지혜롭게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블레셋 창수 골리아스를 죽이기 전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무명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난공불락의 골리아스를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3회상 16장 14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내용을 주의깊게 보신 분은 3회상 17장 55절부터 58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게서 여호와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할 때 다윗이 승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면 사울이 상켜여 낳고 악령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는데 어떻게 다윗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3회상 17장 55절에서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부넬에게 이렇게 묻죠 아부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것은 사울이 그때 개인적으로는 다윗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골리아과의 전투를 계기로 그처럼 용감 무쌍한 다윗의 가문이 어떤 혈통과 신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었던 것이죠 알기는 알았는데 그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3회상 18장 1절에서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본 요나단은 이미 맘속으로 다윗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당시 요나단은 사울왕의 장남이었기에 왕자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왕권은 아마 요나단에게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외적인 신분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3회상 18장 3절을 보시면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이 다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고 나오겠습니까? 심지어 다윗과 더불어 언약까지 맺는 것을 보게 되죠 요나단은 다윗을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습니다 왕자가 자신이 입었던 겉옷을 준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준다는 것은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우정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내용이 5절에 나오죠 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사올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메 사올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이 여겼고 사올의 신하들도 합당이 여겼더라 아멘 거답이 죽으세요 다윗은 사올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야 될 깨달아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단임 목사를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임 목사는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막 가슴 줄이고 일 시켜놨긴 했는데 이게 걱정거리 되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그럼 안되겠지 당시 다윗에 대한 평가가 정말 좋았습니다 다윗 자신도 사올왕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합니다 당연히 사올은 다윗을 군대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다윗과 같은 평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서는 안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직자를 세울 때 성경에 항상 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 지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가방끈이 짧다 또 뭐 가진 것이 없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주 비천하게 보이는 사람도 높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영월에서 살 때 백명호 감독님 개척하신 영월 대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요 진짜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남창식 장로님인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장로를 세웠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단임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기도로 뒷받침을 하고 뭐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몸으로 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임 목사도 인정을 하고 또 성도들도 저분은 장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중직자들이 세워질 때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를 들어 내조하는 아내들이 또 자려야 돼요 사실 이 장로 세울 때 특히 봐야 되는 게 내조하는 아내입니다 아내 역할이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잖아요 목사도요 내조하는 사모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은 훌륭한데 내조하는 사모가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남편이잖아 집에 가서 바가지 박박 긁어봐 어떻게 목회하겠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울과 신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죠 다윗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름 부심을 받았잖아요 사울 왕을 이어서 물론 이거는 이제 이세 가문과 사모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직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다윗과 왕인 사울의 관계는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골리아스를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부른 노래 때문이에요 사모엘상 18장 7절에 나오는 가사가 사울의 왕의 신기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래를 부른 여인들이 사울 왕을 자극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겠지만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사울은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특히 사모엘상 18장 8절 하반절에 나오듯이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는 내용은 이후에 다윗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사울에게 도망을 다녀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부닥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말죠 말이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내용도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문제예요 저도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어제도 선배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아주 열심히 하셨대요 열심히 하셔서 새벽 예배를 하는데 단임 목사님 새벽 예배 나오는 인원보다 자기가 설교할 때 새벽 예배 인원이 더 많이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80년대 후반인데 어느 성도가 은혜를 받고 승용차를 사줬대 그 당시 진짜 승용차가 귀할 때거든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본인 생각이시겠죠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의 중심이 뭔가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저도 오랫동안 부목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의 권위에 대해서 노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주어진 부목사로서의 역할은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왕이 다윗에 대해서 자신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렸다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거든요 저도 이제 단임 목사가 이렇게 되어서 우리 전사님들하고 같이 또는 홍성에서는 부목사를 세 명까지 이렇게 두고 목회를 했었습니다만 저의 진심은 저의 진심은 늘 부목사님들한테도 얘기했기는 게 뭐냐면 너무 단임 목사 눈치 보지 말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전해라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부목사들이 처음에는 눈치를 희끈희끈 보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자기 은사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그렇게 보기 좋더라고요 내가 단임 목사인데 어떤 목사님은 그랬다고 그래요 아멘 소리 났다고 불러서 혼냈대 그러니까 부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왜 또 은혜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또 말씀의 은혜라는 것은 뭐 단임 목사가 전하니까 은혜가 되고 부목사가 전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아멘했다고 불러서 혼냈대 저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연약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요 사흘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을 때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탑니다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어요 그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하면서 창을 던집니다 다행히 다윗은 두 번이나 표했습니다 악한 영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영이 임했다? 여우와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란 건 뭐예요? 누구 사주 받는 거예요? 마귀의 사주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12절 보시면 사울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12절 읽습니다 여우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 다음에 찍으세요 여우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셨다?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죠 이런 일은요 14절, 15절, 16절에 다시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또 당연히 마귀도 두려워하게 되겠죠 우리 14절부터 16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우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은 뭐냐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절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심지어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 대해서 사울은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맞다린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울의 교만 음모가 숨겨져 있었어요 즉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고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이 죽임을 당하도록 하겠다는 얕은 수입니다 그러나 막상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비열한 행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사울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거짓말의 달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습관일 수 있지만 악한 영에 붙잡혀 있다는 표시입니다 표시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성령에 끌림 받게 되길 바라요 아멘 그러는 가운데 둘째 딸인 미갈이 또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번에도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사울왕이 가졌던 생각대로 21절 보면요 다윗을 해야려고 합니다 얼마나 사악한 생각이야 21절 읽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불레새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두 딸을 이용해 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하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신하들에게 비밀이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윗에게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이런 사울의 흉악한 음모가 나오는데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를 들은 후부터 다윗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25절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불레새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불레새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요 사울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존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원수 마귀의 관심은요 잘 들으세요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선 예수 그리스의 계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사라지면 예수님의 오심에 차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악한 영은요 아주 교묘하게 아닌 것처럼 하지만 교묘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고 실족하고 시험들게 만든다 할렐루야 다윗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사울왕의 요구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불레새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였고 사울은 그의 딸 미가를 아내로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레새 사람과 포피 얻으려고 가서 전쟁을 한다는 건 뭘 한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울왕의 관심은 포피 200이에요 다윗이 불레새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런 악한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사울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왕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악한 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인 것 같죠 내 생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악한 영이 심어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미운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이 주신 생각일까 악한 영이 준 생각일까 대답 안 해도 알죠 그런데도 악한 영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밥도 안 차려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뜨끔한 사람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실까요 사무엘상 18장 28절과 29절에서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것을 보았는지와 사울이 다윗에게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28절과 2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거답이 죽으세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보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울의 관심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에게서 보고 알게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거예요 아멘 심지어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죠 그러므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죠 이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과 같은 훌륭한 참 인재가 있는데 그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든 죽이고자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다윗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심지어 그 무렵에 불레새 지휘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침입해 와서 싸움을 걸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들보다 더 큰 정가를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사람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잘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깎아내리려고 하고 밟아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자꾸 인정해 주고 세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교회도 달란트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단임 목사나 또는 우리 장로님들 부서장들은 이렇게 잘 살펴가지고 아 저분이 저런 은사가 있구나 자꾸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안내도 그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세워가니까 얼마나 보기 좋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노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다 뭔가 한 가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동력자를 세워가시란 말이에요 맨날 그냥 그 밥에 그 반찬 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 가서 겉면에서 집사님 우리 이거 같이 하자 혼자 할 수 있지만 자꾸 우리 사람을 세워가라 이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수많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점검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있진 않은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악한 영에 붙잡혔진 않은지 자신의 언어생활이나 생각을 잘 점검해 보면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또 악한 영에 붙잡혔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막 불평풀만 나고 그냥 누굴 보면 그냥 믿고 말이죠 남편이 밥 먹는 거 보면 짭짭거리고 먹는 게 기분 나쁘고 이러면 지금 수충만하지 못한 거야 이뻐 봐야 돼 다 이뻐 봐야 돼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이끌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놓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사울왕은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다윗을 죽이고자 했고 평생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부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겸손히 자신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윗과 항상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만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끌림 밖에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